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유전무제, 무전유제라는 말이 있듯이 물질만을 추구하는 풍조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퇴색시키고 맙니다. 들려드릴 작품은 너세니얼 호손의 황금손 미다스입니다. 미다스 왕 이야기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잊고 살아가는 게 없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미다스 왕은 찾아온 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황금을 모으는데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더라도 자꾸만 줄어드는 보물을 바라보느라 지쳤소이다.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과연 황금보다 소중한 건 없는 걸까요?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미다스 왕 황금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부유한 왕 메리골드 미다스 왕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어린 딸 낯선 젊은이 초자연적인 존재 미다스 왕에게 능력을 준다 황금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미다스 왕 앞에 나타난 신비한 젊은이는 손에 닿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미다스 왕에게 줍니다. 무엇이든 황금으로 변하자 왕은 기뻐했지만 마실 물마저도 황금으로 변하고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딸 메리골드마저 황금으로 변해버리자 미다스 왕은 비통에 빠지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황금손 미다스 지금 들어보세요. 황금손 미다스 옛날에 부유한 미다스 왕이 살았다. 미다스 왕은 그 무엇보다도 황금을 좋아했고 왕관을 끔찍이 아꼈다. 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가 황금 말고는 아니, 황금의 반이라도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즐겁게 뛰노는 딸 메리골드였다. 하지만 딸을 사랑하면 할수록 미다스 왕은 그만큼 더 많은 황금을 원했다. 그는 사랑하는 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화 더미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온종일 그 생각만 하며 시간을 보냈다. 석양해질 무렵 황금빛으로 물든 구름을 바라보면서 저 구름이 진짜 황금이라면 튼튼한 상자에 안전하게 집어넣고 싶었다. 메리골드가 미나리아 제비나 민들레를 하나름 안고 자신에게 달려올 때면 미다스 왕은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이런이런 황금으로 만든 꽃도 아닌 걸 뭐하러 따오는 건지 하지만 황금을 갖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히기 전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그는 꽃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가 가꾼 정원에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가 만발했다. 미다스 왕이 장미꽃을 지그시 바라보고 그 향기를 맡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장미는 여전히 정원에서 크고 탐스럽게 그리고 향기롭게 피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미다스 왕은 장미를 바라보면서도 이 많은 장미꽃잎들이 얇은 황금 접시라면 그 값이 얼마나 될지만 계산할 뿐이었다. 또 미다스 왕은 한때 음악을 좋아했다. 그러나 이제는 금화가 찰랑거리면서 떨어지는 소리만이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음악처럼 들렸다. 마침내 미다스 왕은 황금이 아닌 건 보지도 않고 황금이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듣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침침하고 적막한 궁전의 지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습관이 되었다. 바로 그곳에 엄청난 금화가 있었다. 미다스 왕은 특별한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마다 지하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음침한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은 뒤 한쪽 구석에 있는 금화자루, 세수대야처럼 커다란 황금잔, 묵직한 금덩어리, 그리고 작은 금조각이 들어있는 자루를 창문을 통해 가느다란 한 족의 빛이 들어오는 자리로 옮기곤 했다. 햇빛이 없으면 황금이 빛을 낼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햇빛을 끔찍히 좋아했다. 그리고 금화를 일일이 세워보고 금덩어리를 위로 던졌다가 잡고 손가락으로 금조각을 헤쳐보고 번쩍거리는 황금잔에 비친 자신의 재미난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속삭이곤 했다. 반짝거리는 황금잔에 비친 왕의 표정을 보는 건 정말 우스웠다. 바보 같은 행동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바보가 되려는 멍청한 짓이었다. 미다스 왕은 자신이 행복하다고는 했지만 만족할 정도로 행복하지는 않았다. 온 세상이 황금으로 가득 찬 자신의 금고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 어느 날 미다스 왕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황금이 가득한 지하실에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 황금더미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걸 보았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가느다랗게 비치는 햇빛을 받으며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무척 쾌활하고 혈색이 좋은 젊은이였다. 미다스 왕이 모든 사물을 노란색으로 바라봐서 그런 건지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젊은이가 황금빛을 내는 것 같았다. 왕은 젊은이의 미소에 매혹당했다. 그 젊은이의 얼굴에 빛이 비치긴 했지만 신뢰가 확실히 전보다 밝아졌다. 낯선 젊은이가 미소를 짓자 불꽃이 번쩍거리면서 심지어 구석까지 환해 보였다. 문을 확실하게 잠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을 부수거나 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미다스 왕은 낯선 젊은이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가 누군지 여기서 밝히는 건 중요하지 않다. 세상이 창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기쁨과 슬픔을 느꼈던 존재들이 이 땅에 자주 찾아오곤 했다. 미다스 왕은 전에도 그와 같은 존재를 만난 적이 있었고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았다. 낯선 젊은이는 피해를 주러 오기보다는 은혜를 베풀러 온 것처럼 유머가 넘치고 친절하게 보였다. 하지만 왕의 엄청난 불을 더욱 엄청나게 해주는 게 아니면 무엇으로 왕에게 은혜를 베풀겠는가? 낯선 젊은이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황금 더미를 보고 빛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미다스 왕에게 말했다. 미다스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 부자군요. 이렇게 황금이 많은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꽤 되기는 하지만 평생을 바친 걸 생각하면 보잘 것 없지요. 천년 이상 산다면야 엄청난 불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재산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미다스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얼마나 되어야 만족하겠습니까? 호기심에 물어보는 겁니다만 대답을 듣고 싶군요. 미다스 왕은 잠시 생각이 빠졌다. 혹시 황금처럼 빛나는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온 것은 아닌지, 생각나는 대로 말만 하면 무엇이든지,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을 쥐는 건 아닌지.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 더미를 상상했다. 그러다 마침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렸다. 그토록 좋아하는 황금처럼 빛나는 아이디어였다. 그는 고개를 들고 낯선 젊은이의 빛나는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제 결정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말씀해 보시죠. 제가 원하는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황금을 모으는데 지칠 대로 지쳤어요.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으면 합니다. 젊은이가 더욱 환하게 웃음을 짓자 황금빛 미소가 실내를 가득 채운 것 같았다. 마치 햇빛이 황금빛 낙엽이 쌓여있는 계곡에 쏟아지는 것처럼. 황금손을 원한다고요? 미다스 왕이시여, 대단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만족할까요? 물론입니다. 그런 손을 갖게 되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요. 내가 완벽하게 행복해질 소원 말고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소.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건 당신 마음입니다. 낯선 젊은이는 작별 인사로 손을 흔들면서 말했다. 내일 해가 뜰 무렵에 세상의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부여받을 것이오. 낯선 젊은이의 모습이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졌다. 미다스 왕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다. 오직 한 줄기 빛만이 비추었고, 평생을 다해서 모은 황금만이 반짝이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날, 아직 태양이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시간에 미다스 왕은 잠에서 깨어나 손을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기지개를 켰다. 낯선 젊은이가 약속한 대로 황금을 만드는 손으로 변했는지 몹시 궁금했다. 그는 침대 옆에 놓여있는 의자를 손가락으로 살짝 대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만졌지만 안타깝게도 변하지 않았다. 빛이 나는 젊은이가 나오는 꿈을 꾼 건가? 아니면 그 젊은이가 나에게 장난을 한 거란 말인가? 미다스 왕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불행을 가져올 줄 알았더라면 미다스 왕은 손만 대서 황금을 만들기보다는 금광에서 캘 수 있는 적은 양의 황금에도 만족했으리라. 그는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들어와 천장을 비출 때까지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생각에 우울해질 때로 우울해진 상태로 누워있었다. 밝은 햇살이 하얀 이불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던 미다스 왕은 이불을 자세히 쳐다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불이 뛰어난 순도를 자랑하는 노란 황금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닿기만 하면 무엇이나 황금으로 변하는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미다스 왕은 미칠 듯이 좋아서 이리저리 방을 뛰어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침대 기둥을 잡았다. 침대 기둥은 닿기가 무섭게 반짝이는 황금으로 변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커튼을 옆으로 치웠다. 커튼은 즉시 묵직한 황금으로 변했다. 그는 책상에서 책을 집어들었다. 옆면이 금태를 두르고 화려하게 황금빛으로 변했다. 페이지를 넘기자 얇은 황금 다발로 변했다. 이제 책에 담겨있던 지혜도 읽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서둘러 옷을 걸쳤다. 조금 무겁기는 해도 여전히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엄청난 황금 의상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황홀했다. 그는 이번에는 메리골드가 가장자리에 술을 놓아준 손수건을 꺼냈다. 손수건이 황금으로 변했고 딸이 정성스럽게 술을 놓아준 가장자리 역시 황금으로 변했다. 그런데 미다스 왕은 웬일인지 손수건이 황금으로 변한 거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자신의 무릎으로 올라와 손수 딸이 만든 손수건을 손에 쥐어주던 그 모습 그대로 남기를 바랬다. 하지만 사소한 곳에 화를 낼 만한 일은 아니었다. 미다스 왕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좀 더 확실하게 보려고 안경집에서 안경을 꺼냈었다. 그때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안경을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지만 미다스 왕은 이미 안경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런데 황당한 일은 훌륭한 안경인데도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투명한 안경알이 황금알로 변해버린 것이다. 아무리 황금으로 변했다고는 하지만 안경으로는 쓸모없게 되었다. 미다스 왕은 엄청난 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좋은 안경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냉정히 자신에게 말했다. 에휴, 별일 아니야. 이렇게 엄청난 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것쯤이야 뭐. 안경 없이도 보는데 지장이 없어. 메리 골드도 곧 있으면 나한테 책 정도는 읽어줄 테고. 현명한 미다스 왕은 엄청난 행운에 몹시 기뻐하며 앞으로 갖게 될 황금을 채우기에 왕궁이 좁다고 생각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손을 대자 황금으로 변한 난간을 보면서 빙글에 웃음을 지었다. 그는 곧바로 황금으로 변한 문빗장을 들어 올리고 정원으로 향했다. 정원에는 여느 때처럼 장미꽃이 만발해 있었고 다른 꽃들도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아침 미풍에 달콤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발그레한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멋진 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항상 그렇듯이 장미는 말할 수 없이 부드럽고 우아하고 향기로운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미다스 왕은 이전보다 장미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꽃을 잡았다. 결국 꽃이란 꽃, 봉오리란 봉오리 그리고 심지어 꿀을 먹고 있던 벌까지도 황금으로 변했다. 이렇게 멋진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 아침 식사하라는 전가를 받았다. 아침부터 신선한 공기를 쐰 덕분에 식욕이 솟아났다. 그는 서둘러 궁전으로 들어갔다. 미다스 왕 시대의 왕들이 보통 어떤 식사를 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자. 이 특별한 아침에 왕이 먹을 식사 메뉴는 핫케이크와 연어 몇 마리, 구운 감자, 삶은 달걀, 커피 그리고 메리골드가 먹을 우유가 나왔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차려진 메뉴는 이게 고작이었다. 차려진 메뉴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관계없이 미다스 왕은 먹을 수밖에 없었다. 메리골드는 아직 식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다스 왕은 자리에 앉으면서 공주를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식탁에 앉아 공주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미다스 왕은 딸을 몹시 사랑했고 특히 엄청난 부가 쏟아진 오늘 아침에는 더욱 딸이 사랑스럽게 여겨졌다. 바로 그때 딸이 서럽게 울면서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미다스 왕은 몹시 놀랐다. 메리골드는 항상 쾌활했고 1년 내내 우는 적이 없었다. 미다스 왕은 우는 소리를 듣고 메리골드를 깜짝 놀라게 해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고 생각했다. 그는 식탁으로 몸을 기울여 메리골드의 접시를 손으로 만졌다. 접시는 곧 황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한편 메리골드는 메리골드는 아직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채로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가슴이 찢어질 듯 여전히 서럽게 울면서 손수건을 눈가에 갖다 대는 메리골드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왜 그러니 아가야? 이렇게 화창한 아침에 무슨 일이지? 여전히 눈가에는 손수건을 댄 채 메리골드는 한쪽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에는 미다스 왕이 조금 전에 황금으로 바꾼 장미가 있었다. 정말 아름답지 않니? 이렇게 멋진 황금 장미를 보고 넌 우는 거니? 조금 전보다 더 흐느끼면서 메리골드가 말했다. 아, 아빠. 하나도 아름답지 않아요. 이렇게 멋없고 향기도 나지 않는 꽃이 어디 있어요? 옷을 입자마자 아빠에게 갖다 줄 장미를 꺾으러 나갔어요. 아빠는 내가 가져다주는 꽃을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뭐예요? 왜 꽃이 이렇게 된 거죠? 예쁘고 향기가 그윽한 붉은 장미들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이 꽃처럼 장미가 모두 노랗게 변해서 향기도 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 그래 우리 딸. 그만 울음을 그쳐야지. 딸의 마음에 아픔을 준 이유를 털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미다스 왕은 부끄러웠다. 어서 앉아서 우유를 먹어야지. 금방 시드는 장미를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장미와 바꾸지 않았니? 이런 장미는 싫어요. 향기도 나지 않고 딱딱한 꽃잎에 코까지 찔렀단 말이에요. 메리 골드는 장미를 내던지면서 울었다. 메리 골드는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장미 때문에 속이 상해서 자기의 접시가 황금으로 변한 사실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마도 그게 더 잘된 일이었다. 메리 골드는 이제는 황금으로 변해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었지만 접시 테두리에 그려져 있는 특이한 그림들, 나무, 그리고 집을 쳐다보고 즐거워했었다. 미다스 왕은 커피를 따랐다. 커피 주전자를 내려놓았을 때 당연히 황금으로 변했다. 왕의 소박한 식사에 비해 황금 그릇은 너무 사치스러워 보였다. 왕은 앞으로 황금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찬장과 주황은 이토록 값비싼 접시나 커피 주전자를 안전하게 들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다스 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깜짝 놀랐다. 입술에 닿자마자 커피는 금물로 변하더니 곧바로 딱딱한 금덩어리로 변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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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다스 왕은 기겁하며 소리쳤다. 아빠, 왜 그러세요? 아직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메리골드가 미다스 왕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씻기 전에 어서 마시거라. 그는 시험삼아 접시에 놓여있는 가장 작은 연어 꼬리를 손가락으로 살짝 만졌다. 놀랍게도 연어는 곧바로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황금 물고기는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금 세공인이 아주 정교하게 만든 세공품처럼 보였다. 연어의 뼈도 황금이었고 지느러미와 꼬리는 얇은 황금판이 되었고 포크 자국이 그대로 나 있었으며 아주 멋지게 기름에 튀긴 모습 그대로 황금으로 변했다. 미다스 왕은 이 멋진 작품이 정교한 황금 조각이 아니라 진짜 연어이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 난감하군. 어떻게 아침을 먹는단 말인가. 그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핫케이크를 집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얀색이었던 케이크가 노란 황금으로 변했다. 미다스 왕은 절망에 빠져 삶은 달걀을 집어들자 곧바로 연어와 케이크와 마찬가지로 황금으로 변했다. 동화책에 나오는 황금 거위 알이 된 것 같았다. 이제 미다스 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셈이다. 이 일을 어쩌지?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맛있게 빵과 우유를 먹는 메리골드를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앞에 두고 전혀 먹지를 못하다니. 미다스 왕은 재빠르게 입에 넣으면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구운 감자를 급하게 삼키려고 했다. 하지만 황금으로 변하는 주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입 안에는 부드러운 감자가 아닌 혀가 될 정도로 뜨거운 황금을 물고 있는 바람에 소리를 지르면서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고통과 무서움에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아빠, 아빠, 왜 그러세요? 입을 대셨어요? 사랑이 많은 메리골드가 미다스 왕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메리골드야, 이 불쌍한 아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는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 한 컵에 빵 한 조각 먹는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멋진 음식이 황금으로 변해 먹을 수 없게 된 미다스 왕보다 훨씬 나았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다스 왕은 아침인데도 몹시 배가 고팠다. 점심때는 더 배가 고프겠지. 잘 차려진 식탁 앞에서 얼마나 먹고 싶을 것인가. 이런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에 미다스 왕은 너무 괴로워 가장 원했던 꿈이 이런 부자였던가 하고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다. 번쩍거리는 황금에 정신을 못 차린 미다스 왕은 아침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닿는 대로 금이 되는 주문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 끼의 식사를 가치로 따져봐야 얼마나 된다고. 튀긴 연어 몇 마리. 달걀, 감자, 핫케이크, 그리고 커피 한 잔이 억만금의 돈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 그래도 황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 미다스 왕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미다스 왕은 몹시 배가 고프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당황스러워 또다시 괴로워하며 신음했다. 메리골드는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잠시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버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아버지를 위로해 주려는 착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에 의자에서 일어나 미다스 왕에게 달려가 무릎을 와락 껴안았다. 미다스 왕은 허리를 굽혀 딸에게 입을 맞췄다. 황금으로 변해서 얻는 기쁨보다 딸에게서 얻는 기쁨이 수천 배 더 크게 느껴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미다스 왕이 울부짖었다. 메, 메리골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메리골드! 하지만 메리골드는 대답이 없었다.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낯선 젊은이가 준 선물이 이토록 치명적이라니. 가엾고도 슬픈 일이 일어났다. 미다스 왕이 메리골드의 이마에 입술을 댄 순간 귀엽고 발그레한 불은 빛나는 황금색으로 변했고 볼을 타고 흐르던 눈물조차 황금으로 변했다. 아름다운 갈색 곱슬머리도 황금빛으로 변했다. 사랑스러웠던 모습이 단단하고 딱딱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팔에 안겨있었다. 어떻게 이런 불행이 있단 말인가. 만족할 줄 모르는 부에 대한 욕망 때문에 메리골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황금조각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 메리골드는 사랑과 슬픔 그리고 연민에 찬 시선으로 그렇게 굳어버렸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장면이었다. 메리골드의 모든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심지어 사랑스러운 보조개조차 황금빛 턱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황금조각상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슬픔은 더 커져만 갔다. 미다스 왕은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마다 황금처럼 소중하다고 자주 말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사실로 나타났다. 미다스 왕은 뒤늦게 자신을 사랑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메리골드의 마음이 하늘과 땅 사이를 꽉 채우는 황금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딸이 황금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보드라운 노란 불에 흐른 노란 눈물이 굳어있는 황금을 녹여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미다스 왕은 두 손을 쥐어짜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놓더라도 딸아이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붉은 빛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소원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문에 서 있는 한 젊은이를 보았다. 미다스 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제 지하실에 나타나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비참한 능력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젊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황금으로 변한 메리골드와 미다스의 왕의 손에 닿아 황금으로 변해버린 물건들을 비추고 있었다. 낯선 젊은이가 말했다. 잘 지내셨습니까? 미다스 왕이시여. 황금으로 변하는 손길로 재미 좀 보셨습니까? 미다스 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몹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몹시 비참하게 되었다고요? 낯선 젊은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당신과 한 약속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당신이 소원하는 걸 전부 가지지 못했습니까? 황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모두 잃어버렸소이다. 그 사실을 어제 이후에 깨달았군요. 어디 좀 봅시다. 황금으로 만드는 손과 깨끗하고 시원한 물 한 잔 중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야 물이지요. 바싹 마른 잎을 축일 수 있으니까요. 미다스 왕은 큰 소리로 말했다. 황금으로 만드는 손입니까? 아니면 빵 한 조각입니까? 그거야 빵 한 조각이 세상의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지요. 황금으로 만드는 손입니까? 한 시간 전처럼 따뜻하고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메리골드입니까? 오, 내 딸. 내 사랑스러운 아이. 이 세상이 모두 황금이라고 해도 그 아이의 보조개와 바꾸지 않을 거요. 미다스 왕은 두 손을 비틀면서 울부짖었다. 전보다 훨씬 현명해지셨군요. 제 생각에 당신 심장은 아직 황금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신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었겠죠. 많은 사람이 탄식하며 고생을 무릅쓰고 얻는 부보다 가장 평범한 것들이 더욱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당신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군요. 황금을 만드는 손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까? 낯선 젊은이가 미다스 왕을 심각하게 쳐다보면서 말했다. 황금을 만드는 손은 정말 끔찍한 일이요. 파리가 미다스 왕의 콧잔등에 앉았다가 곧바로 황금이 되어 바닥에 떨어졌다. 미다스 왕은 몸을 떨며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그렇다면 정원 안쪽에 흐르는 강에 뛰어들어가 병에 물을 가득 넣어 황금으로 변한 물체에 뿌리시오. 진정한 마음으로 물을 뿌린다면 탐욕이 불러왔던 불행은 다시 회복될 것이오. 미다스 왕은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낯선 젊은이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다. 미다스 왕은 커다란 도자기 주전자를 재빨리 집어들고 강가로 뛰어갔다. 그는 빠르게 달려 관목 숲을 지나쳤다. 그가 지나간 뒤로 마치 가을이 온 것처럼 낙엽이 노란색으로 변한 것을 보는 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다. 강에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강으로 뛰어들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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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았어. 이게 진짜 목욕이구먼. 이렇게 하면 주문이 사라지겠지. 이제 주전자에 물을 담아야지. 미다스 왕은 주전자에 물을 채웠다. 황금 주전자가 그가 처음 만질 때처럼 흑빛의 주전자로 변하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뻤다. 또한 자신도 마음이 변하는 걸 느꼈다. 차갑고 딱딱하고 묵직한 것이 가슴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에 인간적인 본성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한 금속이 들어와 있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와 부드러워졌다. 강둑에서 자라고 있는 제비꽃을 보면서 미다스 왕은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부드러운 꽃이 황금빛으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주 빛깔 그대로인 사실에 그는 날아갈 듯이 기뻤다. 황금의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미다스 왕은 서둘러 왕공으로 돌아왔다. 왕이 도자기 주전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오는 모습을 본 시종들은 왕이 무엇을 하려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메리골드 황금상에 강물을 뿌리는 것이었다. 물이 떨어지자마자 사랑스러운 메리골드의 볼이 발그레해지더니 재채기를 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은 아마 큰 소리로 웃었을 것이다. 아빠, 제발 물 좀 그만 뿌려요. 이거 보세요. 오늘 아침에 입은 멋진 드레스가 흠뻑 젖었단 말이에요. 메리골드는 자신의 황금 조각상이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다. 미다스 왕을 위로해주려고 아버지 무릎에 뛰어든 순간부터 그 이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다스 왕은 사랑하는 딸에게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던가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정말로 현명해진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만족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는 메리골드를 데리고 정원으로 가서 주전자에 남은 물을 장미에 뿌렸다. 곧바로 수천 송이 장미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미다스 왕이 살아가는 동안 황금으로 변하는 사건은 가슴 깊이 두 가지가 남아있었다. 하나는 강가의 모래가 모두 황금처럼 반짝이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미다스 왕의 키스 덕분에 메리골드의 머리카락이 황금빛이 되었다는 것이다. 머리빛깔이 변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고 메리골드의 머리는 어릴 때보다 머리카락이 더 풍성해 보였다. 미다스 왕은 나이가 들어서 메리골드의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빛나는 곱슬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를 닮아 금발이 되었다고 했다. 이 예쁜 녀석들아,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이후로 황금색이라면 모조리 보기도 싫어졌단다. 너희들 금발만 제외하고 말이야.